네 안녕하십니까 빔 에디터 중구편 네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지스터와 copy paste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지스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빔 에디터에서 레지스터는 모두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시작합니다.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시작해요. 첫번째가 unnamed 레지스터라고 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했던 딜리트 했던 거나 체인지 했던 것, 섭시티투트 했던 것 또는 어 잉크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변경한 내용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 다음에 10개의 레지스터가 있는데 아 변경하거나 딜리트한 그 그 곳에 따라서 고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mall delete 레지스터는 마이너스 인데요. 마이너스는 조금 딜리트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줄을 지었다든가 6줄을 지었다든가 아니라 뭐 세 글자를 지었다든지 두 단어를 지었다든지 할 때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가 레지스터가 이제 알파벳에다 어사인 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소문자 소문자 레지스터는 파일 하나의 파일 안에서만 쓸 수 있고요. 대문자 레지스터는 파일 바깥에 있는 레지스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read on 레지스터인데 콜론 점 퍼센트가 있습니다. 콜론은 마지막 했던 커맨드고요. 마지막 인서트 했던 내용은 점에 들어있고요. 퍼센트는 파일 네임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lternative buffer 레지스터는 샵 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컨트롤 하고 6번 그죠? 꺽쇠를 쳐 보시면 버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습장처럼 내가서 뭔가를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그 버퍼 하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다 뭔가 필요한 걸 기록해 놓을 수 있겠죠.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게 샵이고요. 그 다음에 expression register는 equal 인데요. 이거는 커맨드 라인에서 어떤 expression을 썼을 때 쓴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selection & drop은 star 였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copy & paste 했을 때 이 star에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drag & drop 이나 이런 걸 하면 여기에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drag & drop 같은 걸 써본 적이 없어서 plus 하고 tilde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black hole register는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한 줄을 지웠어요. 그러면 unnamed register가 double quotation에 그것으로 갱신이 되겠죠? 아니 근데 갱신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register를 정해 놓고 delete를 합니다. 그러면 블랙홀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서치했던 워드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맨 처음 배울 명령은 regist 명령입니다. regist는 regist를 보는 명령이에요. colon 치면 reg라고 치면 regist 내용이 전체 보이십니다. 왜 이렇게 regist가 내용들이 복잡하냐?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파일을 처음 열었을 때도 이전에 했던 것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라인을 insert 모드가 31이다라고 하는 것을 양크를 해 보겠습니다. yy가 한 줄을 양크하는 명령이라고 했죠? yy가 한 줄을 양크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regist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regist 하고 보면 네 여기 0번 하고 더블 커테이션 마크 두 개, 그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양크한 라인이 들어있죠? 그러면 양크한 라인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p를 하면 바로 페이스트가 된다고 했죠? 다시 여기 가서 빔 에디터에서 p 하면 이게 페이스트가 됩니다. 원하는 곳에 가서 p 하면 페이스트가 되죠? 페이스트가 되는 기본적으로 페이스트가 되는 regist의 내용은 이거죠? 더블 커테이션 마크 있는 것 이것이 페이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스트를 하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0, 1, 2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험 삼아서 한 줄씩 지어 볼게요. 라인 1을 dd로 지었습니다. 라인 2를 dd로 지었어요. 라인 3를 dd로 지었고 4, 5, 6, 7, 8, 9, 10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를 볼게요. 그랬더니 아하 보니까 순서가 9번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지은 게 10번이고 9번이고 8번이고 7번이고 6번이고 역순으로 아하 0부터 history로 change 했거나 그죠? change 했거나 delete 했던 라인들이 역순으로 history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3번 전에 delete 했던 게 뭐였지? 하면 콜론 그거를 더블 커테이션 마크하고 3번 하면 3번 전에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크와 페이스트를 봤으니까요. 지금 레지스트를 갖다 쓰는 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레지스트를 가져다가 내가 프린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레지스트를 정해요. 이제부터 몇 번 어떤 레지스트를 가지고 delete, 양크, put을 하겠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나 이제부터 더블 커테이션 마크 치고 a에다가 a에다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더블 커테이션 마크하고 a에다가 a에다가 yy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라인 11이 어떻게 됐나 볼게요. 레지스트에 보면 레지스트 a가 생겼는데 라인 11이 들어갔죠. 이렇게 a에다가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a에다가 저장된 걸 프린트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치고 a 치고 p 하면 그 양크된 라인이 프린트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건 조합으로 쓴 거죠. 더블 커테이션 마크하고 양크를 하거나 프린트 페이스트를 하거나 푸스 하거나 할 때는 먼저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하면 된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언두를 해 보겠습니다. 또 언두를 해 보겠습니다. 언두 해 보겠습니다. 언두 해 보겠습니다. 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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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두 했습니다. 이렇게 언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레지스트를 볼게요. 그랬더니 아직도 히스토리에 19, 8, 7, 6, 5, 4, 3, 2가 남아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언두가 언두를 아무리 해도 이 레지스트 내용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언두 리드는 레지스트 히스토리 숫자 번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YY 하고 YANK를 하고 P를 하면 있는 그대로 붙입니다. 그대로 붙이는데 나는 이거 여기 그 다음 명령인데 인덴테이션을 하면서 자동으로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땐 이걸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 꺽쇠를 치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자리에 가서 오른쪽 꺽쇠를 누르고 P 하면 인덴테이션이 된 상태로 페이스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다음 명령이 GP 인데요. GP 하면 커서가 그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원래 있던 커서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G 하고 대무자 P 하면 대무자 P는 윗줄에다 붙입니다. 그런데 커서는 원래 있던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P는 라인 밑에다 붙이고 대무자 P는 위에다 붙이는데 대무자 P로 위에다 붙이면 당연히 그 붙은 새롭게 붙인 자리에 커서가 위치가 되는데 커서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할 때는 GP, G 대무자 P를 하면 된다. 아시겠죠? undo, undo, undo로 없애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예, 여기서 23번 라인부터 27번 라인까지를 양크를 하고 싶어요. 이럴 땐 어떡하냐면 colon 치고요. 23, 이건 콤마는 무슨 뜻이냐면 23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26까지 Y 하고 엔터 치면 4라인에서 양크도 하고 나오죠. 4라인이 양크가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거 양크한 라인을 4라인을 다른 데다 주장하고 싶어요. 다른 레지스터에다 주장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colon 치고요. 23에서 30 23에서 30까지 양크 한 다음에 여기다가 B에다 써라. 그러면 B 하면 B에 저장이 됩니다. 레지스터에 볼까요? 그러면 B에 A, B에 여기 보면 Ctrl, J가 들어있으니까 다음 줄, 다음 줄, 다음 줄 이렇게 여러 줄이 B에 저장되어 있다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카피는 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 이걸 먼저 좀 설명 드릴게요. 어떤 데다가 카피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23번 라인을 23번 라인을 23번 라인을 18번 라인에다 카피 뜨고 싶어요. 그럴 때는 카피하고 18 합니다. 그러면 18번 라인에 밑에 카피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레인지는 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20번 라인부터 20번 라인부터 25번 라인까지를 어 10 카피를 하는데 16번에다 카피하고 싶어요. 또는 move를 하고 싶어요. move 하고 16 하면 16으로 move가 됩니다. 카피, move까지 배웠습니다. 네. 몇 가지 레지스터를 좀 써보겠습니다. 아까 블랙홀 레지스터는 어떨 때 쓰냐면 제가 이 라인을 앵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지워야 되는데 아까 앵크했던 걸 그냥 가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블 커테이션 마크 치고 블랙홀 넣어주고요. dd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p 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게 한 줄을 지우고 나면 당연히 레지스터가 갱신이 돼야 되는데 갱신이 안 됐죠.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예를 들면 서치를 했어요. 어 보이드라는 걸 한번 찾아 봐야 되겠다. 보이드를 찾고 나면 네. 보이드라고 하는 걸 서치했던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냐면 여기 더블 커테이션 하고 어 레지스터 슬래시에 남아있다고 했죠. 한번 해 볼게요. 프린트 하면 이게 나오죠. 예를 들면 슬래시 하고요. p 하면 보이드가 나오죠. 보이드가 저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스몰 딜리트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다섯 글자를 지웠어요. O X로 지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레지스토를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스몰 딜리트는 레지스터가 어디라고 했죠. 네.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레지스토를 보니까 예. OX였던 월드가 들어있죠. 그리고 물론 가장 최근에 지웠던 건 월드가 들어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은 드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다 언두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언두 언두 하고요. 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넘버를 쓰고 싶어요. 라인 넘버 원. 네. 선택을요.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한 다음에는 컨트롤 V 합니다. 그럼 이렇게 블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선택된 것을 당연히 복사를 할 수 있겠죠. 복사하고요. 여기다가 붙이기를 합니다. 붙이기를 하면 네. 붙이기를 하면 재미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언두 해 보겠습니다. 붙이기를 여기다 놓고 붙이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다섯 줄이 동시에 블록으로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두를 쭉 해 보겠습니다. 언두를 해서 원래대로 만들고요. 이 레지스트 명령은요. 단순하게 텍스트를 거기다 저장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어떤 명령어를 이렇게 매크로처럼 레코딩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라인을 커멘트를 만들고 싶어요. 커멘트 라인은 만드는 명령을 C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하 레코드 어펜드 캐릭터 인 레지스터 엑스 하고 돼 있죠.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Q하고 C에다 저장합니다. C에다 그러면 이제 기록 중 하고 나오죠.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대문자 I를 넣고요. 슬래시 커멘트 하고요. 그 다음에 ESC 누른 다음에 대문자 A 하고 슬래시 스타 슬래시 합니다. 그러면 이 줄을 커멘트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ESC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아직 그 기록 중인데 기록을 끝내는 것은 Q입니다. Q Q로 끝내 보겠습니다. Q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라인에 가서 그걸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골뱅이 X를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라인에서 골뱅이 C 하면 자동으로 커멘트가 되는 거죠. 골뱅이 C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명령어를 레코딩하는 이 명령을 잘 알면 고수처럼 VI를 쓸 수가 있어요. 이전에 했던 골뱅이 명령을 또 시키고 싶다. 골뱅이 골뱅이 하면 됩니다. 골뱅이 골뱅이 Undo 하고 싶다. 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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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레코딩돼 그대로 있느냐? 있습니다. Undo는 레지스트에 영향을 안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코딩돼 명령들을 그대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명령을 레코딩하고 싶으면 레코딩을 시작하고 Q에다가 Q에다 레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olon, 레지스트를 한번 보자. 이거라고 생각해봅시다. esc 하고 Q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골뱅이 Q 하면 레지스트를 보여주는 명령이 되겠죠. 내가 어떤 명령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명령이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매크로처럼 쓸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